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나 이거 들고 나왔는데 뭐 먹자고요? 솔직히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오늘 미팅하면서 나 음료수 사줘가지고 그것만 먹었거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 먹지? 고기 추천 좀 받을게. 아 잠시만요. 지금은 배터리가 없거든요. 배터리 갈아줄게. 오빠들 배고프지? 오빠들 배고프지? 잠시만 있어봐. 오빠들을 위해서 밥 가져왔지? 밥 가져왔지? 오빠들 밥 먹자. 오빠들 밥 먹자.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봐. 우리 오빠 밥 먹자. 우리 오빠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오빠 밥. 우리 오빠 밥. 이리와 이리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밥. 근데 사 fluids 말해. 실패. 어?Slassar! 어떻게 그렇게 말해. 살살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살살. 살살. 살살했어. 살살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 부끄럽잖아. 살살했어. 살살했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무슨 말인가 하고. 정말 진짜루. 우리 오빠 오늘 술 한잔 할까. 한잔 할까 오빠. 오빠들 한잔 할까. 하이트. 뭐야 이거 하이트야 아니면 차미슬이야 이거는. 둘 중에 한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이트야 차미슬이야. 내가 한 번 가서 물어볼게. 죄송한데 이거 시음회예요 아니면 축제예요? 아 축제예요? 아. 그래 하긴 차미슬.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시음회 하는 것도 이상하다 맞지. 아 근데 짠다. 여기 다 술이 있다. 술. 술 보여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거 먹으려면 안주는 덕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기 혼자. 낯술이라면 낯술인데. 낯술 가고 있는 건 좀 아닌가. 아 저거를 먹어야겠다. 여기서. 스타 케밥. 야 여기 이거 두 개 중에서 먹어야겠다. 치즈 닭강점을 먹을까요? 청춘 철판 참겹을 먹을까요? 스타 케밥을 먹을까요? 이거 술 없으면 못 먹어요? 먹어도 돼요? 아 저 아침 안 먹어서. 이거 뭐지? 뭐지? 왜 저렇게 접으세요? 뭐려고? 뭐 먹자고? 삼겹? 청춘 철판 삼겹? 케밥? 딱 정하세요 진짜로. 케밥? 안녕하세요. I'm DJ. 브로드캐스팅 쟈키. 쟈키? 쟈키. J-O-C-K-Y. I'm 쟈키. 케밥 원. 원 케밥 플리즈. 플리즈 딜리셔스. G-O-C-Y. 클렌징 4개 다 먹다고요? 휘디드. 앗 먹으니... 5천 원이요. 5천 원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비지? 아 비지가 아니라 익스펜시브 예스 아유 나 비지 나 비지 익스펜시브 아 이거 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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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고기라고요? What the f... What? What the f... What? What? 사람고기? What? Really Really? What? No, I'm not... Exactly Oh my god You are DJ? Oh, broadcasting jockey Yes It is... Broadcasting Personal... Internet... Broadcasting Okay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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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casting Broadcasting Broad... Broadcasting... No, you're here Yes Say hello Oh... You're a very handsome guy Thank you And I'm very beautiful Yes Yes I'm not handsome What? You're handsome Really? Yes Thank you Have a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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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Understand I'm not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Yes Fighting, fighting Fighting Yes Yes, man Yes What? I'm not What? What are you? Oh... In a street Oh... Through a street I'm not afraid Maybe I'm not afraid I'm not afraid Look at my kids But everybody Let's 아아 왜? 마이 턴? 지금 락커 락커? 락커니 오 마이 갓, I'm Rapper 산티만 개성됐던 넌 정말 나틴? 가고보니 별거 없어 넌 정말 나틴? 어 게임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해 여쭙밥 날볼래용 집이 이제 씹을 거리 없이 담을 빠지 껌을 억지로 지금 씹어봐라 가추라니 탁진 아래 가슴에 떡 붙여발리 고개 끝을 everybody bugs I'm sick of the fools 오케이, I'm Rapper 땡큐우 지금 먹어서? 지금? 아 지금? yes yes here 땡큐우 땡큐우 아 오케이 땡큐우 천안 리스컨 아, what? 천안 리스컨 WTF? It's 6,000원 땡큐우 리스컥 리스컥 마스 야, 천원, 천원 할인해줬어 천원 할인해줬어 천원 할인해줬어 6,000원 줬어 와, 진짜 오늘 지린다 여기, 여기 딱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셀카공만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아니지 않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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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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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살살, 살살해 이런 드립전 치지마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어디냐면 KNN 방송국 앞에 여기 신세계 마주 보는 여기 라운지가 있어요 라운지 오시면 여기서 이거 행사하거든요 술 행사, 술 행사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음, 봐봐 맛있다 고기 엄청 많이 넣었어 이거 맛있다 exclusivity 마라 저렴한 손님이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끝 랩! 랩? 쾌밥 맛인데 그냥? 난 별로 안 추워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만 너무 기뻐 오늘 첫 끼라니까 이러봐 천 원 달라고? 아 천 원이겠다고? 다음 뭐 먹을까? 와인 스테이크 먹어야지 와인 스테이크 갖고 올까? 똑바로 꼽았어 와인 스테이크 갖고 올까? 아 문에 쌍쌍가 잘못돼가지고 아직 독백 안 빠다고 그래요 베비 추천 영상 올 때 올렸는데 아직 베비 신청을 안 했어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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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 베비 여기에?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스테이크 한 개만 주세요 얼마에요? 13,000원 13,000원이요? 10,000원 10,000원이요? 네 너무 비싼데 어? 안 비싼데요? 250g인데 아 그래요? 시가를 몰라서 그러면 와인스테이크 주세요 네 아니요 비싸다고요? 아니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얼마? 아 얼마? 음 저 이제 스무살 됐어요 음 혼자서 돈 벌기 시작한 거 처음인데 음 네 그럼 만천원? 네? 11,000원이요 만원이시라면서요 아 참 내 만원 했지 딴 데가 13,000원씩 받다 네 그럼 9,000원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딴 데가 13,000원이요 입이 자꾸 베개어서 그래 네네 얘 길이 나간다 네 지금 방송 촬영 중이에요 음 잘 살겠는데 저요? 네 더 잘 살고 싶어요 어 네 네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 잘해야돼 야무지게 살아야죠 그치 그치 어떻어요 응 많이 했어요 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월드마크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는 신세계 롯데백화점 여기 바로 여기 여기 KNN 방송국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영화제가 조금 많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맞죠 그치 제가 이번 영화제 UCC를 찍었었거든요 오 초청받아서 국제영화제 초청받아서 오 제가 여주인공이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됐나봐요 오 죄송합니다 진짜 진싼데 응 내가 태양에 의해 송혜교 역할이었어 네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야 와 근데 점다 언제까지 해요 이거? 숙제기간이 응 다음주 토요일 다음주 이번주 토요일까지요? 그럼 이번주 토요일까지 에휴 좀 잘 돼야될텐데 근데 저기 새우도 있었네? 네 제가 만원 드릴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어? 고절 안하시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구겨져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만 주세요 네 와 이거 젓가락 올렸지? 네 감사합니다 한번 채워봐주세요 네 안 채워둬도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우젯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우젯 여기 턱에 좀 끼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우젯 따라하신다 오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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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오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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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오우젯 초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나 지금 잠시만 지금 아이스크림 파는 토끼분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양파 양파요? 저 이름 양팡이예요 오우젯 오늘의 양팡 잘 먹겠습니다 대박 양파 이렇게 두셨어 일단은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인, 스테이크, 그리고 할라피뇨 어? 근데 사람 너무 없는데요? 맥주 길거리에서 마시면 안 돼요 원래 영화제 4시라고 알고 있어 근데 죄송한데 영화제가 몇 시에요? 영화제 몇 시에요? 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 일반인이세요? 아, 네. 아, 개맛있다 진짜로 케밥 만들어주신 분이 쳐다보고 있어. 케밥도 먹어야겠다. 아, 너무 맛있다. 내가 이 지역 경제를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살리고 갈게요, 제가. 이거 계속 케밥은 아이스크림 먹어야 하는데 케밥은 들고 가서 동생 줘야겠다. 고기가 조금 찔러서 음, 맛있는데 조금 찔러 양팔 여기 놔두고 분위기 좋지 않나 본데, 여기 지금 이번주 토요일까지 여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애기들 여기 다 뛰어다니기 하고 여기는 차가 없거든요. 애기들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부부들은 여기서 한 잔씩 먹고 애기들은 맛있는 닭강동도 있고요, 대화도 있고요. 스폰 안 받았어. 그냥 온 거야. 근데 내한테 이런데 와가지고 방송해달라고 하면 그게 스폰이야. 근데 난 너무 질겨서 더 이상 못 먹겠어. 근데 이런 날이 더 좋은데 너무 질겨 너무 질겨 원래 옥수수가 콘옥수수 진짜 맛있잖아.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와, 진짜 찰어 봐봐 와 와 오른된 느낌이랄까? 진짜로 아 하여겐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난 하나도 안 추는데 지금 더워 죽겠네 녹는다 녹아 녹아 흠 여러분도 한입 하십시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학생 고기 좀 넣고 가 아니 저기 봐봐 한입 하고 가 열심히 해 음 맛있다용 훠흠 형님 우산 삼고 여러분 1400년 가센 때 손 중에 700개 밖에 안 돼요 이게 말입니까 떨어지니까 딴급니까 옉 으윽 아 와! 맥주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다. 아 백개네? 철구 똥꼬 냄새가 백구겐 줄 알고 백개 찢어었 백구겐 줄 알고 찢었는데 백개나 그만해 이 녀석아 백개 have been.. 백개는 너희 원이에서요? 백개는 친구가 오는데? 네, 이리와 앉아 가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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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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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도와줌 아니 너무 많아 morning.. 아 너무 고 길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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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 지금, 제가 한국식 tea을 드릴게요. 한국식 tea? 네! 정말 맛있어! 내 친구! 와우! 티 준대요, 티! 아, 팁? 티를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팁 달아! 팁 달아! 팁이라고? 아니, 근데 티다! 지금 차 준비하고 계신다! 저거 먹으면은 팁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저거 먹으면은 팁 달라는 거 아니, 근데 티예요, 티! 요즘 방송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면 그런 거 외국어가지고 으악! 이렇게 하셨는가? 저쪽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냐, 나 어차피 동생 아이스크림도 다 먹어야 돼! 이거 예약해놨어,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다! 공수죽이 뭐예요? 공 쓰고 죽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공수죽이 무슨 뜻이야? 공지 쓰고 죽어! 하하하하 아이고, 껄껄 이 녀석들이 진짜 대도 않는 사람 그만하세요, 진짜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와, 연두콩님께서 드디어 한겨로 팽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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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보시나요? 양팡이라고 합니다 양팡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양팡이요, 양팡 양팡 양팡이요, 양팡 양팡? 양팡? 지금 철국에 터졌는데 저것 좀 저 리액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쫄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쫄국에 감사합니다 기모티 합니다 기모티 합니다 여기 오라고 하세요 와가지고 삼겹살 맛있다고 먹으러 오라고 하세요 네 좀 맛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그렇고 좀 뭐지? 영하제가 좀 그러니까 맞죠? 나 오라고 빨리 오라고 소리 줄여요 오세요! 빨리 집합 그래 부산으로! 아저씨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요? 부산으로 아니다 부산국제영하제로 한번 놀러오세요 그러면 오세요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았어요 부산국제영하제로 놀러 오세요! 역시 부산사람입니다 오세요 여러분 좀 와주십시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 친구가 부산국제영 서포터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어해요 진짜로 사람 모으려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아, 놀아유. 아, 놀다. 그럼 앉아. 그럼 너 side with your friend? 예. significant where is your friend? 앉아, please! 누군가 어디? 여기! 1,000, 1,580, people!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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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med가 누구다. Mohammed가 누구지. Mohammed가 누구지. 약간 워터 브로우 브로우 워터 브로우 얍 얍 얍 얍 얍 어 저예요 이거 저 맞아요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뻐가지고 내가 바로 찾아냈지 아 진짜요? 앉으세요 이거 저 맞아요 솔직히 해서 흘려나가는 거 왜 이상한 것만 떠들고 있지 음 음 음 음 음 아임 수지 술 먹고 있잖아 술 먹고 음 음 술꾼 음 술꾼 저게 최고 미친년이자 재능충 양팡 적어놨네 하하하하 누가 그렇게 더 고났을까? 9월 26일 하하하하 누가 더 그렇게 더 고났을까? 베트남아 우리 이거 스테이크 홍보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맛있어요 스테이크 양팡 양팡 아우 보스 보스 보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BJ 양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하하하 여기에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요? 아 네 여기에 보니까 뭐 이런 좋은 말 많이 적어놨는데 네 장 원래 직접 찌려서 큰 손으로 학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턱이 턱까지 받았어요 여기 너무 임신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 진짜 사람들이 없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와주십시오 여러분 음 근데 바람 별로 안 추워 패딩 입고 나오세요 패딩 입고 아님 탕 비었대 패딩 입고 나오세요 패딩 입고 형 음 네 근데 약간 거의 развanc Blinds인데 하하하하 우 characterized 왜 요동요야? 왜 요동요? 왜? 왜 왜? 왜 요다요? 아 저분들 여덟시부터에요? 아 여덟시부터에요? 네 그러면 갈게요 네 저기 잠시만요 저기 잠시만요 혹시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도 감사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진짜 너무 힘들게 한다 밥 좀 가만히 먹고 싶은데 근데 저기 마일 커피에 직원 언니가 굉장히 이뻐요 지금 마일 커피 언니가 진짜 이쁘거든요 가자고 가자고 누가 100개 한번 싸봐라 다리가 아파 못 움직이겠다 다리 아프다 누가 100개 한번 싸봐라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다리 아프다 가삐 가자아 가보자 소문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그렇게 이쁜 분이 계신다는 마일커피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소문듣고 왔습니다 한번 얼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얼굴요? 네 난 이쁜데 어떡하지?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네 난 항상 강사에 채팅창에서 약간 딜레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라고 저기 뒤에 이슬포차에 굉장히 이쁘신 분들 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이슬포차에 두 분 계신데 진짜 예뻐요 근데 저분들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쁘셔도 진짜 구라 아닙니다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100개 한번 쏴봐봐 100개 한번 쏴보세요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진짜예요 진짜 진심으로 안 이쁘면은 여기서 그냥 드라군을 하면서 짓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니 가시는데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방불 중이셨죠? 잠시만 방불 중이셨죠? 방불 중이셨죠? 방불 잠시만 방불 중이셨 자 1분이었어요 1분이었어요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쁘다고 아 털 깠다 진짜로 드라군 하라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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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주얼 썼썰어라 디스! 옵션이 주얼 썼썰어라 디스! 땡큐. 너 정말 친하니. 아 깻지? 진짜 이쁘진데. 근데 그만 먹고 아이스크림 봐도 갈까? 슈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요 원래 야방할 때는 재밌게 하대요 백문? 백문 누구한테 가라고 다시 도전 아니아니아니 술사라고 술살려 술살려 난 여기에 다리를 비워두고 가지는거지 아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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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하시는데 진짜 너무 피해다니시네 안됩니다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많이 타다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토끼타 진짜 맛있다 안녕 안녕 이스라가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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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컴퍼니 보스 오마이갓 어떻게 컴퍼니 보스가 나를 보고 있어 굿 프렌드 아임 베리 아임 베리 쭈그리 아 누워 카인드 히츠 카인드 안녕하세요 BJ 양팡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방송 촬영중이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1,600명 가량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 홍보가 아니라 다큐놀이인가 언니들 왜 이렇게 도망쳐요? 언니들 지금 보고 있는거 다 알고 있어요 언니들 왜 이렇게 도망쳐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네? 아뇨 괜찮아요 안 추는데? 저 이 차비즈 부스에서 펌 싸서 맞추는거 선물 드리는데 한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거 조금 다 먹음 같아서 뭐 한다고요? 볼림펌 싸서 맞추는거 선물 드리거든요 네네 아니 저분들은 왜 계속 나가시는 저분들은 아 가방 괜찮아 돈도 없어서 어 이게 뭐죠? 쏘면 돼요 이거 좀 찍어주시면 안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네 여기 여기가 거기에요 네 맞아요 안돌리나요 돌려야지 그럼 돌더라도 내가 돌릴게요 아 아 아 스타라이트로 볼펜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에요? 네 네 네 앙고린거는 뭐에요? 아 샀어요 아 아 술인데 약간 이게 제일 좋은거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봤어요 어 저요? 이거 빡대가요 어 네? 빡대가요 어 어 돼요? 아 그저께요? 아 공식방송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친분이랑 많이 다주신데요? 네? 실제랑 많이 다주신데요? 아 네 실제랑 하면 네?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네 빡세갈 빡세갈 공방 빡세갈 공방 오늘 캔빨이에요 아 이제 그만 먹자 이제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제가 소화 다 될 것 같애 케밥 케밥 남았으니까 케밥 들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겠습니다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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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고기 너무 아까운데 만원 주고 샀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됐다 이거만 먹고 다 됐다 아 아 다 먹으라고 아 매워 매워 음 주님한테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 먹을게 세바 김 챙기고 네? 양팡이 왜 불러요? 네? 박강정 먹으라고요? 네 닭강정 먹으라고요? 닭강정 먹으라고요? 닭강정 먹으라고요? 아니 저기가 닭강정 먹으라고요 아니죠? 안가시는데 닭강정 먹으라고요? 얼마인가요? 6,000원이요? 조금 싸게 안되나요? 네? 5,000원이요? 아니아니요 그냥 절반만 주세요 절반만 절반만 네 지금 후라이드가 맛있는데 양념보다는 네 후라이드에 간장마늘이나 머스타드 어떤 걸로? 뭐할까요? 뭐라고요? 뭐할까요? 간장마늘이나 머스타드 간장해요 간장 간장마늘? 네 내가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돈이 3,000원 네? 3,000원 네 공짜로 드시면 안돼요? 안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이거 식폭행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식폭행 아닙니까? 솔직히 몇 개를 먹고 있냐고 지금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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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어야 돼 안되나 어? 이모님 휴지 좀 주세요 Not тай 아이콥 방송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를 빼야겠다 맞지? 오우 쨋 오우 쨋 방송이 이렇게 힘든 건 또 처음이야 아니 언니들이 싫어하는데 왜 또 비춰 이거 먹어볼게 닭강정 닭강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거는 닭강정 먹방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느낌이 음... 느낌이 그 느낌이야. 준코! 준코 노래방 가서 치킨 시켜 먹는 느낌? 준코 노래방 치킨 시켜 보신 분들은 무슨 맛인지 알 거예요. 그 느낌. 준... 준코! 준코 노래방에서 치킨 먹는 그 치킨. 치킨 느낌. 준코 항상 방송할 때 같이 봉준님이랑 넥센이나 한국 타이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하하하 나 근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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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드자고? 아. 언니들! 언니 이거 드실래요? 제가 방송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거 드리고 갈게요. 드실 거면은 머리 위로 O 한번 날려주세요. 지금 볼게요. memang 더UT다. 하하하하 Phoebe 모개를 흔드시는데? 모개를.. 모개를 흔드시는데? 음... x? x? 하하 모개를 이렇게 흔들려 괜찮은데 이거? 근데 나 지금 너무 배불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아이스크림 타임 아이스크림 타임 아이스크림 타임 오 마이갓스 디저트 와 와 와 아이스크림은 어떤가요? 딸기 바나나 초콜렛 예 이 바나나 초콜렛 한 개만 돼요? 소코 쏟아 있어요 한 개만 돼요? 네 돼요 돼요 존둑존둑 존둑존둑 어 아 섞을 수 있다고 초코라 있어요 초코 먹자 아니다 바닐라 어? 어? 네 바닐라 바닐라 네 뭐예요? 바닐라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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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후 후 후 후 후 하 아 오 마이 갓 하 하 땡큐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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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땡큐 어 땡큐 흠 흠 3,000원 아 3,000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돈을 안 줬네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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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오 5,000원 5,000원 네 5,000원 괜찮아요? 응 I'm sorry no 땡큐 5,000원 인연이 괜찮아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3,000원 휴지 다 날라갔대 휴지 다 날라갔대 휴지 다 날라갔대 휴지 다 날라갔대 음 음 짬다 음 음 와 존맛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됩니까? 영화제 8시부터 시작해요 음 존맛 존맛 맛있다고 돌아버리겠네 이 녀석들이 또 또 이렇게 또 어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매장을 시키네 음 음 맛있어 음 음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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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아 안 돼 봐 음 음 음 아니 저기 안 돼 저기 너무 아파 고기 끼워서 아프다고 고기 끼워서 맛있다 저 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레몬님께서도 한 귤 옆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더럽게 먹는다고? 약간 여기에서 아스템에서 베아늘라 맛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데 약간 그 토끼 아까 티 드실 때 그 토끼 티에 그런 미묘한 그런 맛이 느껴져요 지금 토끼는 우리의 형제나라라고 하잖아요 언니 한 입술하고 나는 거기서 봤는데 토끼 형제나라라는 거 거기서 봤는데 거기 뭐지? 그거 비동상회담 비동상회담 원래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런 콩 아이스크림을 꾹꾹 눌러주면서 먹어야 돼 아 그럼 나중에 녹아 아이스크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좀 춥다 춥다 코가 빨개지기 시작한다 춥다 근데 아무도 없다 진짜로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와주셔야지 지역경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제 때 지금 영화제인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부산 한 번씩 와주세요 여러분 눈에 걔 눈을 박아놨네 은지에 우리 은지 오늘 바둑알 들고 왔네 눈에다가 너무 추워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언니 너무 추워 닭강정 어떡하지 닭강정 줄까 너무 추워 잠시만 일단 세팅 좀 해야겠다 잠시만 일단 세팅 좀 해야겠다 질세여 달콤 선두바라 크림켓 사랑님 모습이 얼른 이렇게 들고 가면은 지갑 누가 빼가겠지 하다 나 온도히 따가워 손이기 손이기 제가 Venez 샤웨어 이사를 오빠랑이 오! 찌쫓! 찌쫓! 이거 어떡하죠? 가면서 다시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틴트 좀 바로 가야겠다 어 이거 Do you have it? 아 FULLISH 이거 드실래요?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동지 줄까? 이거 어떡하지 아 너무 배가 풀렀어 진짜로 다트 상품 챙겼어요 볼펜 한 자루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꾸욱 즐거찾기 한 번씩만 꾸욱 별풍선 한 번씩만 꾸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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